대한민국 정치금융의 1번지, 서울 여의도에 18년 만에 새 아파트가 등장해서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의도 지역은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상황이라 그 흥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금융, 정치 1번지 여의도가 한층 새롭게 변신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를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부채납, 공동개발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 최고 70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여의도 일대 주거지역이 40여 년 만에 스카이라인을 품에 안고 탈바꿈하는 겁니다. 개발의 서막은 옛 여의도 MBC 부지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에 들어설 브라이튼 여의도는 아파트 2개동, 오피스텔과 오피스 각각 1개동으로 조성됩니다. 여의도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지난 2005년 여의도 자의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임대로 우선 거주한 뒤 분양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했습니다. 한남동과 논현동 등 고급 주거지역에서 검증된 브랜드를 적용한 만큼 여의도에서도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4년 단기 민간 임대 주택으로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부담을 줄였고 거주하면서 향후 분양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모든 주택형이 포비의 구조이고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을 3면 파노라마 앞으로 즐기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여의도 일대에 다수의 개발이 계획된 만큼 반사 이익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따르면 여의도에는 제2세종문화회관과 국제금융 거점 공간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의 최근에 35층 룰이나 이런 부분들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여의도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강병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그런 호재가인 것은 충분합니다. 여의도 일대 개발이 본격적인 닷을 올린 가운데 금융, 문화, 주거가 어우러진 서울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